부산 수돗물에서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텐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환경단체가 오늘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낙동강 권역의 가정집과 식당 등에서 검출한 22개의 시료 중 6개에서 독성물질이 확인됐는데, 부산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로시스텐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련의 기자입니다. 낙동강에서 흘러나와 해안가까지 덮친 녹조.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성분인 BMAA를 비롯해 간기능을 손상시키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텐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텐이 측정됐습니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단체가 북영대 이승준 교수팀과 진행한 연구에서 영남권의 가정과 식당 등에서 채취한 22개의 시료 가운데 6곳에서 마이크로시스텐이 검출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영남권 수돗물에서 동시에 마이크로시스텐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문 개방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술을 통해서 100% 제거된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을 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녹조 독성물질과 관련해서 둔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은 모두 6개 시료 가운데 수영구의 한 가정집에서 리터당 0.061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텐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음용수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시한 기준이 0.03ppb보다 높기 때문에 이 물을 3개월 이상 오랫동안 마셨을 때는 생식 독성 역량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같은 날 화명 정수장에서도 검사했지만 마이크로시스텐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리터당 0.1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독성물질은 검출할 수 없는 대신 독성물질을 세분화해 수치를 재는 검사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류 유입이 적은 수면 아래에 취수탑을 설치하는 용역을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리터당 0.3 마이크로그램 미만의 값은 신뢰도가 낮아 검출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혜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혁입니다.